입춘대길! 강력해진 채널K 라이브 보고 풍성한 이벤트로 선물도 받아가세요! 이벤트 하나! 개편 디데이 퀴즈를 맞춰라!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퀴즈의 정답을 맞추시면 교촌치킨을 드립니다! 이벤트 둘! 채널K랑 소통해요! 라이브 방송 중 채팅에 참여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VOD 영상에 댓글을 달면 미국 히든 유망주의 15 저서를 드려요! 이벤트 셋! 개편 소식을 SNS에 공유하시면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은 2월 23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본문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강력해진 채널K, 키움라이브와 함께해요!